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홍콩 민주화를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다 감옥에 있다가 이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홍콩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영국의 법치에 힘입어가지고 부존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교역과 금융산업을 통해 가지고 부유한 나라가 됐던 그런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에 완전히 이제 제압당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중국 보안당국의 추격을 받는 사람들이 다 홍콩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처하게 되면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냥 대항하는 겁니다. 한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유명한 그런 경제학 책이 엑시트 보이스 로얄이라고 하죠. 나가든지 그냥 제왕하든지 아니면 입 그냥 다물고 사는 것. 대다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구속돼 가지고 고생을 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머물기로 결정한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이 젊은 분이죠. 최고 종신형 홍콩 최대 규모 47명의 보안법 재판 돌입이다. 외신이 나왔네요. 동아일보에서. 2020년도 야당 비공식 선거주도 명분 조시아 웡 우리 함께 참 익숙한 분이죠. 석 달간 열리는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판이다.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 국가 보안법 위반을 기소된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재판이 6일 날 시작됐다.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 보안법을 시행한 이유를 최대 규모의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90일간 진행된다. 홍콩 사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 반면 교사인 겁니다.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그냥 그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우리가 선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돼 가지고 좌파들이 계속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 100여 명이 몰렸다. 홍콩 검찰이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한 47명 중에는 여러분들 초건 뭡니까 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지나면 한국 안에서부터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 조금 전에 보셨던 분입니다. 베니타이 전 홍콩대 교수 클라우디아 모 전 입법의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31명은 현재 유죄를 인정한 상태고 홍콩 보안법은 정권 전복과 함께 국가 분열 외세와의 결탁 테러 활동을 사대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뭡니까 그냥 태그를 붙이게 되면 그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조슈아 웡 사태를 보면서 작가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취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냐 이 조슈아 웡 같은 그런 민주 투사처럼 그냥 홍콩에 머물렀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안 머물러 갔겠습니다.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나라를. 이 사람들은 보이스를 택했지만 저는 엑시트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엑시트를 했을 것 같아요. 구속이 돼가지고 구검이 돼서 감옥에 쳐넣어져가지고 고생을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가 조슈아 웡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입을 다물었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갔겠죠. 아마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도저히 안에서는 입을 다물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오늘 김두식님이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네 5천년 역사에 단 한 번 잘 사는 나라를 기어이 무너뜨린 사람들은 만대 역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586 운동권들의 한 짓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야합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이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보시죠. 도둑놈 하나 도둑놈 둘 도둑놈 셋 도둑놈 넷 도둑놈 다섯 도둑놈 여섯 도둑놈 일곱 도둑놈 도둑놈 더 넣고 싶은데 더 넣으면 책이 지저분해지니까 많이 안 넣은 겁니다. 다 도둑놈입니다. 어떤 날은 주범 어떤 날은 종범 어떤 날은 부역자 어떤 날은 협력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떠났을 것 같아요. 역사적 변곡점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문제를 저는 참 오랫동안 관심있게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런 홍콩 사태가 됐을 때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입장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이 나라에서 머물러 있었겠느냐 머물러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슈아 웡이든 민주화 인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떠날 수 있을 때 머무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젊고 하니까 중국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기에는 너무나 힘든 체제인 겁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은 떠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머물렀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빵에서 뭡니까 쳐넣어 가지고 올해 만들겠습니까 이 인사들은 2020년 9월에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그보다 두 달 전 야권 후보를 뽑는 비공식인 예비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투표소에 60만 명이 몰린 상당수 여론이 민주진영 결집 시도에 호응했다. 하지만 홍콩 검찰은 이 선거를 정부를 마비시키는 목적의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그렇게 자기들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2021년 2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3년에 진행해서 최대 종신형 선거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이러면 홍콩이 완전히 사법부와 장악이 된 겁니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배심은 재판으로 이루지지만 이번 사건은 배심은 없이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지명한 3명의 판사가 심리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재판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은 좀 다르고 정도는 좀 다르지만 정말 이 이야기를 보면 앞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 대다수는 국가 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가족 및 변호사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2년간 교도소 수감됐다. 변호사 조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은 47명의 야권 인사뿐만 아니라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판이다. 재개할 수가 없죠. 너무나 강압적인 정권이고 폭압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원심력 이소가 주변 국가들 다 빨아들이겠죠. 대만 정도는 견디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기계, 기백,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들은 견디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다음에 내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뭐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